안녕하세요. 재즈처럼 태희입니다.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저희 드라마 재즈처럼 OST가 발매되었는데요. 하이라이트 장면인 공연씬에서 제가 직접 부른 프로스트라는 곡이 같이 수급되어 있습니다. OST는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들여줄 수 있습니다. 많이 들어주실 거죠? 저희 OST 그리고 저희 드라마 재즈처럼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세연입니다. 제 절친인 도윤희가 참여한 재즈처럼 OST가 발매되었다고 합니다.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 설레고 좋더라고요. 재즈처럼 드라마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 덕분에 드라마 그리고 OST도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OST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재즈처럼 많이 사랑해주시고 태세의 도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도윤희입니다. 여러분 저희 재즈처럼 OST가 발매되었습니다. 아시죠? 제가 참여한 거 칭찬을 뮤직비디오도 공개되었는데요. 다들 보셨나요? 이게 다 우리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앞으로도 저희 드라마 재즈처럼 그리고 OST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조아입니다. OST 맛집으로 소문난 저희 재즈처럼 음원 잘 듣고 계신가요? 듣고 듣고 또 들어도 좋으면 저희 재즈처럼 OST 많이 들어주시고 보고 또 봐도 재밌는 저희 재즈처럼 N차 관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